네, 제가 이제 포토타임을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올까요? 정면부터 봐주시고요. 자유롭게 포즈, 맨투데이 공식 포즈부터 해요. 정면봐주시고요. 하나, 둘, 정면입니다, 셋,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. 오른쪽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자 왼쪽입니다, 왼쪽. 하나, 둘, 셋, 정면으로 보면서 귀여운 한트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귀여운 한트가 한 번 부탁드릴게요. 정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넷, 셋, 오른쪽 한번 볼게요. 오른쪽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왼쪽입니다. 하나, 둘, 셋, 우리 안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안무, 혹시 포즈가 있을까요? 생각하기에 이 안무는 참 마음에 든다. 이 포즈는 참 마음에 들었다. 아 네, 정면으로 봐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,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오른쪽. 비어 너무의 시크한 외모가 숨어있는 모습입니다. 자, 둘, 셋, 자 왼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렌즈를 골고루 부탁드릴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이제 개인 폰토타임은 여기까지 하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